안녕 안녕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정말 점점 추워지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뭐죠? 이거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 혜선이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3집 타이틀곡인 썬더드림이라는 곡이에요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챙겨 다니시면서 감기 안걸리시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각자 자기소개를 할까요?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막내 가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벨라입니다 저희 다음 무대에도 진짜 멋있는 가수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많이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다음 곡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곡은 저희 2집의 파워파워라는 타이틀곡입니다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